타케라! 역시 유엔 레니스에 계속 알고 계시네요 그래도 따라 부를 수 있는 노래가 됐어서 다행이죠 저는 너무 편리ц은 그 아예 다 같이 이때 수업을 안탈고 있는 다음에 메시골에 또 올 때는 제가 더 많은 노래를 준비를 좋아했어요 이번에 멕시코를 오를 때 가귀를 했어요 그래서 한 15시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저게 6일까지 올라가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본다고 생각하니까 진짜 힘들지 않았어요? 아이아몬 이렇게 멀쩡하게 에너지를 정하도록 지시니까 이 모든 에너지가 positiva 이 엔지마그는 어딘가죠? 다 할 수가 있어요 감사합니다! 앞으로 저희 애촌 여러분을 가죽해봤으면 하는 바람이시죠 너무 힘든데, 저희 정도로 수요가 관객이 적 échanges 여러분들, 팬분을 주면 vieneSeq 10분 안에 던져드리겠습니다 됐죠? 어? 어? 아껴 아파 네 그러면 이제 이제 버티시면 안 돼요 알겠죠? 강타골보? 시! 자 다음에는 제가 나 즈위패턱 안 지연 어... 한국의 페스티벌에서 했던 노래였네요 페스티벌에서 많이 불러요? 아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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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내가 다시 그렇게 테이크웜으로 주었거든요 왜이렇게 테이크웜으로 주었을까요? 아아아아악!